신대방역에서 큰길가로 골목 없구요. 단기 전용입니다. 3달 이상부터 가능하고 50에 50만원 관리비 따로 6만원 있습니다. 옵션은 TV까지 풀옵션이고 지금 손님하고 같이 있어서 제가 칠수까지 못쓸 것 같은데 방은 짐이 많으면 좀 힘들 것 같아요. 그래도 단기 3달부터 되니까 단기주는 집중해서 매우 깔끔하고 역에서 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요정도가 50에 50정도 전자렌지 인덕화면까지 풀옵션입니다. 그래서 요정도가 50정도 전자렌지 인덕화면까지 풀옵션입니다. 그래서 요정도가 50정도 전자렌지 인덕화면까지 풀옵션입니다.